한 주간의 경제지표와 이벤트를 짚어드립니다. 이번 주 글로벌 경제지표 안녕하십니까 이시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셨나요? 2022년이 어느새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도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일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시장을 움직인 주요 변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지난주는 LPR 말고는 큰 이벤트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지난주에 오히려 시장 예상하지 않았던 이벤트가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환율 자체가 좀 크게 변하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을 보시면 당일 20일 당일날 봤을 때 BOJ가 뭐 바꾼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국채 매수의 한도는 더 늘렸고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금융 완화 기조는 이어가지만 실제로 금리의 상단을 높임으로써 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를 줬다. 그래서 실제로 정책 금리를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 금리의 상단 자체가 상향됨으로써 그와 관련된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반영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뭐 그러다가 바꿔야 얼마나 바꾸겠어 라는 시각을 벗어나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뭐 전체 큰 흐름에서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하루 기준으로 봤을 때 당일날 이런 속도의 급락을 보여준 것은 분명히 큰 의미가 있었고요. 자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나왔느냐 이미 약세를 보이고 있었던 달러의 약세를 더 가속화시키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따라서 N달러도 더 급락 거기에 따라서 원달러도 같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달러의 약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유로전도 계속 긴축을 할 것으로 보이고 유로전이 지금 미국보다 물가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지켜보게 되면 미국은 이제부터 금리의 속도를 좀 조절할 가능성이 높은데 유럽은 계속 가속도를 올리면서 가면 이와 관련돼서 유로화가 더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본다면 내년 연초에 일본도 드디어 양적 완화를 포기하고 만약에 다른 전략으로 가게 됐을 때는 달러 약세가 더 가파라질 수도 있겠죠. 그럼 워낙 강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수출이라든지 그동안에 달러 강세를 배경으로 해서 움직였던 그런 종목군들에게는 오히려 약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우리 또 수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약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전략을 세울 때에 있어서 정말로 달러가 꺾였고 내년에도 계속 떨어지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슈가 나왔고 그에 대해서 시장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다가 이것은 시장을 글로벌리하게 연결해보면 뭐랑 연결될 수 있는가 일본이 거의 3조 달러가 넘는 돈을 해외에 투자했습니다. 그중에 상당수가 미국 채권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환율도 급격하게 변해서 에너가 강세를 가게 되면 이거 환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부르던 그런 해외 투자 세력들이 돈을 환수해 갈 때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시사점이 크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번 조금 언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변수의 파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또 일본의 정책 선택은 어떤 속도로 나타나게 될지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 외에 일본은행의 결정이 이렇게 시장을 바꾸는 변수가 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들어보았습니다. 이어서 12월 26일부터 32일까지 주요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26일 크리스마스 연휴로 미국 증시는 26일 하루 휴장합니다. 그리고 27일 11월 상품수지 발표, 28일 11월 잠정주택 판매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서 유럽, 일본, 중국 일정입니다. 26일 박싱데이로 프랑스, 독일은 26일 하루 휴장하고 영국, 홍콩 증시는 26일, 27일 이틀간 휴장합니다. 이어서 27일 중국 11월 공업이익 발표가 있고요. 28일 일본 BOJ 금융정책결정회의 요약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일정입니다. 27일 NC소프트의 신작 TL의 프리뷰가 공개될 예정이며 12월 소비자동향조사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28일 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일이고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 및 경제심리지수가 발표됩니다. 30일 2022년 장이 마감되어 국내 증시는 휴장을 합니다. 잊지 말아주시고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주요 일정 살펴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목할 게 없습니다. 아 없군요. 주목해봐야 될 것은 지금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 파란색 글씨가 대부분 다 휴장이잖아요. 우리도 하루 휴장이 있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26일 27일 동안 휴장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거래일이 별로 없단 말이죠.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는 휴장 안 하는 그런 국가들도 물론 있지만 앞단에 휴장이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일이 3일 내외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렇다면 거의 이제 거래가 끝났다. 그래서 휴가 가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을 거고 그건 기간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실제로 거래는 더 마를 거고 최근에 국내 증시에 최근 특징 중에 하나가 양시장 앞서서 거래 대금이 10조도 안 되는 그다음에 코스닥 거래 대금이 오히려 거래소보다도 많이 나오는 그런 양상이 지금 특징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음 주도 말라붙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특정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은 높고 종목 장세는 굉장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 지수 자체의 전체 변동성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화두는 여전히 중국일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과 관련된 어떤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는지 잘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환율 변화가 과연 거래 없는 연말 시즌에 뭔가 새로운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정도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다.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눈에 들어올 만한 내용들은 없고요.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서 주택 지표가 좀 둔화되는 것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 그런 주택 지표의 둔화가 전반적으로 다 확산돼서 나타나는지 여부도 점검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일정을 살펴보면 좋겠고 그래도 다음 주 주목해야 할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요? 네. 일단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해 보시면 일단 미국 시장에서 이런 캐터필러 같은 산업재해 종목군들의 신고가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런 종목군들은 최근 증시 조정이 나올 때도 기간 조정을 선택합니다. 가격 조정이 좀처럼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이들 업종이 계속 뭔가 실적이 늘어날 만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죠. 중국기 대감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도 공장 짓지 않겠습니까? 공장 짓이려면 뭐 해야 되죠? 땅 골라야죠. 땅 고르려면 굴삭기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여러 가지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가적으로 증측하거나 교환하는 그런 수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해상풍력도 짓고 태양광도 짓고 이거 전부 뭐 필요합니까? 초기에는 다 땅 파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면서 최근에 전선, 전력 인프라, 유틸리티, 산업재, 건설기계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좀처럼 안 빠지고 버티거나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조정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주목해봐야 되는 곳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안 빠지고 버티는 업종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이 종목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코마츠, 일본의 코마츠, 우리나라의 현대두산인프라코, 중국의 3.1중공업까지 전체적으로 맥락을 같이 갈 수 있는 종목군들과 함께 동일하게 계속 움직이는지도 체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글로벌하게 묶여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이 카테고리를 하나의 내가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그룹 안으로 묶어두고 계속 시세 흐름을 관측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하루하루 등락보다는 전체 추세가 중요하다. 추세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이들 종목이 계속 버티게 된다면 내년 길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년 상반기 짧게는 1분기 이 정도까지는 시장을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여전히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이렇게 강한 모멘텀이 있으면 주목할 만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대표적으로 지지난주 한 번 말씀드렸나요? 음식료 업종 같은 거 지금 신고가거든요. 왜 신고 갈까? 이들 업종은 지금 원자재 가격은 빠지는데 제품 가격은 오른 가격을 유지하니까 내년에도 마진이 크게 빠질 이유가 없거든요. Q가 유지되는 한 빠지지 않을 거고 Q가 늘어나면 당연히 더 좋아질 거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또 하나의 신고가 종목 코나그라 같은 종목군들이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연결해 보면 왜 미국 시장에서 뜬금없는 종목군들의 신고가가 나오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에도 주목해볼 만한 변수가 있다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지난주에 자동차 종목의 IRA에 한 번 주목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우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뉴스들만 나오면서 주가 빠져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이제 정말로 1월 달에 미국도 지금 국회 휴회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국회가 개헌했을 때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이게 아마 좀 길게는 아마 3월 달까지 내년 3월 달까지 계속 얘기가 될 내용들이니까 그와 관련돼서 정말로 유럽과 한국 차들에게 이로운 뉴스가 나올지 그렇게 된다면 일정 부분의 반등 회복 정도는 가능하니까 계속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번 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건 맥락이 닿아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움직이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한국의 캐펙스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총 설비 투자를 얘기한 거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캐펙스가 증가하는 구간에서 코스피도 항상 같이 올라갔더라라는 거죠. 반대로 캐펙스가 정체되는 구간은 전부 박스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내년에 캐펙스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시장에서의 예측은 조금 줄어들거나 행보 정도 수준이거든요. 내년도에 과연 증시가 강태를 보일 수 있느냐. 지수 전체로 봤을 때 쉽지 않다.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조업 기반이고 제조업 기반에서 원가격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이 올해는 그래도 미국, 유럽 이런 쪽이 그래도 견조했는데 과연 내년에도 좋을 거냐는 물음표고요. 중국은 당연히 좋아지는 부분이 올해 워낙 안 좋아서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플러스 요인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걸 상쇄시키면 수출 쪽에서 뭔가 크게 좋아질 가능성은 제한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설비 투자가 어떻게 될 거냐도 중요하고요. 또 이 설비 투자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과 미국에 공장 짓는 건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설비 투자의 금액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한국에 투자되는 부분이 없어서 한국의 고용과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작다. 물론 그 기업이 돈을 벌어서 그게 한국 전체 기업이익에 잡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캐펙스는 의미가 다르죠. 공장 지어서 거기서 고용을 해서 창출하는 효과는 그 기업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과는 효과가 다릅니다. 파급 효과가 고용까지 미치는 영향, 고용된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까지 고려해보면 굉장히 큰 경제의 범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미국에다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코스피 얼마만큼 영향을 줄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도 내년도 실적이 좋아지거나 여전히 캐펙스가 국내든 해외든 증가할 수 있는 종목분들이 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에 캐펙스를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확실하게 돈을 벌면서 캐펙스를 늘리는 기업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해당 팩터에 걸리는 업종이 거의 없다는 거죠. 기껏해봐야 유틸리티, 전선, 그다음에 산업재, 소재 일부 정도 이 정도만 지금 포함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가급 메리트가 발생하든지 아니면 우리 증시 전반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여전히 우리가 좀 주의점을 가지고 시장을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목해볼 만한 변수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일정 보리핑과 함께 투자 포인트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연휴 기간에 진입하며 반등 여력이 남아있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투자가 늘어날 산업군을 주목하면서 2022년 장 마감까지 투자 전략 잘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해 마무리 따뜻하게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트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